아침에서 시야라다 아이피 밥도 찐밥도 설탕, 나팩이 좀 먹어 살을 뺏어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리와 노부입니다 대략 7주? 네 됐습니다 7주 정도 활동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세요? 네 가파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이네보노구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백일도 노래 한 번 더 같이 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이네보노구 이네보노구 사랑하는 홀리보노구 이네보노구 이네보노구 자 이거 같이 보세요 쓰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사는 거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너무 감사하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감사합니다 자 다 갔습니다 이제 저희 해 셋 넷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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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러분 따뜻한 바빠조러 eco 우리 인터넷으로 이동할 테니까 이리 올게요 펀드사 30만원 카드값 부가세 모음도 10만원 안녕 안녕